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0일 정오입니다 몇 시간 전에 미국 조지아주의 재검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500만 표를 손으로 재검표를 했더니 역시 바이든 당선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이 12,275표 차이로 트럼프에게 이겼다 하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여기 선거인단 숫자가 16표인데 다 계산이 돼가지고 지금 전국 득표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600만 표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에서는 306대 232, 306대 232 압승입니다 바이든의 압승입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이 부분에서는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재검표, 수계표를 한 재검표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선거 불복이 있었습니다 선거 불복은 특히 권력자가 선거 불복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선거 부정입니다 따라서 미국 선거 부정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주법은 그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어가지고 재검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 5천 표 정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한 건데 단순 실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까보니까 거기서 트럼프가 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1,400표, 종전보다 트럼프의 표가 1,400표 늘었을 뿐입니다 전체 표 수가 500만 표입니다 500만 표를 재검표했더니 차고가 5,800표가 누락되었다 거기서 트럼프가 1,400표를 더 받았다 그걸 계산해가지고 역시 표 차는 1만 2,275표 차로 바이든이 섭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조지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 28년 만에 처음으로 조지아주가 공화당 아승인데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지아주의 가장 큰 도시가 아틀란타입니다 아틀란타와 그 주변이 바이든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승이 넘어갔다 아리조나주 그리고 조지아주는 원래 공화당의 아승인데 이번에 둘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는 주지사부터 이번에 재개표를 재개표를 지휘했던 주의 주무장관 주무장관까지 다 공화당원입니다 공화당원이 선거를 관리하고 재개표를 해도 트럼프는 부정이다 부정이다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이번 선거 부정의 원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 말대로 한다면은 더구나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친구인데 조지아주 주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계속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주무장관이 언론에 폭로를 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엄 장관이 난 그런 뜻으로 전화한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 전화를 들었던 또 다른 공무원이 아니다 압력을 행사한 게 맞다라고 또 해가지고 이거 수사 대상이 아니냐 이것은 상원윤리를 위배된 거다 해가지고 또 다른 말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여기서 깨끗하게 포기하면 될 텐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데 저 미시간주 미시간주에서는 훨씬 큰 차이로 한 15만 표 차이로 졌어요 그래도 미시간주가 그 선거 결과를 확인해서 인정증서를 발급하려고 하니까 그걸 지금 공화당원들 시켜서 계속 방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미시간주 공화당 의회 의원들을 대학관으로 초청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지금 공작은 완전히 공작입니다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11월 3일 이후 지금까지 기자들 앞에 세 번 나왔는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아요 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면 대통령 말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요거 요거 사실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테니까 거기에 답할 말이 없죠 펜서 부통령은 방역 책임자인데 방역 관계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 받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조지아주에서 내년 1월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상원의 원 두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투표를 했더니 과반수에 미달이 돼가지고 이 주에서는 과반수 미달이 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두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이 결과 왜 중요하느냐 두 자리를 민주당이 다 차지해버리면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일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상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권한 중에서 인사 측문회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임명했을 때 상원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공화당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갑갑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조지아주 상원 두 자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건 해도 너무하다 라고 하면 그때는 반대로 오히려 공화당이 두 석을 잃어가지고 상원 다수 석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조지아주 주민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게 지금 트럼프로 하여금 이렇게 무리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조지아주에서 그것도 공화당이 관리하는 조지아주에서 500만 표를 손으로 재검표를 했더니 역시 바이든 당선이 맞다 따라서 그동안에 개표 부정, 개표 기계가 잘못되었다든지 한국에서 주로 주장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주장을 트럼프 쪽에서 해왔지만은 그것이 확실하게 공화당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